이 책상이 아닌가 보다 여기다 열면 로봇이 있을 것 같다 어 없다 됐다 와 됐어 아 여기서 근접을 올려야 될 것인지 흥정 올리고 근접을 올려야 될 것인지 아 은신 갭 흥정 받고 생각하자 그래 흥정 받고 나머지 근접 무기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퍼글 멀 멀 돌다미 무서운 풍채 주머니 쥐 생체부학 범생의 분노는 필요 없고요 배달부 배달부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한 번도 안 찍어본 적이 없거든 아 이것도 괜찮은데 나이트 cv cvt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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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약이든 지수 시간 2배 무기 사용 시 약물 저항력 아 액션걸 아니면 사신이 있거든요 네 액션걸 아니면 사신이 지금 노카 독서광 노카 빈 잡지를 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오염된 아름다움 오오오!!! 아, 하드코어 모드에선 체력회복을 하지 않나 방사능 수치 100을 재가면, 이씨게 이거 필요 없고 어... 하루 사용할 수가 5회에서 10회 터보 질퍼보 임플란트 GRX가 거의 터보를 잘 안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터보 주입기를 하루에 10회 아, 단축기 지진이 안된다고? 그럼 좀 짜증나는데 50 더 증가, 그럼 300이거든? 너네 같으면 뭘 할 것 같냐? 액션 포인트에 할까? 아니면 사신할까? 액션 걸 그냥 딱 찍는게 더 낫지 말입니다. 한타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게 예 사신은 어차피 한타에 못 죽였을 경우 한 발 정도 더 쓰는건데 액션 걸 3단계 다 올리겠습니다 액션 터보 액션 터보 액션 터보 액션 터보 아, 뭔 날리대냐 이게 아, 뭔 날리대냐 이게 아, 뭔 날리대냐 이게 아, 시끄러워 전자유치나 아, 시끄러워 아이씨 그래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아냐아냐 이제 액션 포인트가 늘었으니까 한 번 싸울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 싸울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어어어 나가는 길 어디지? 나가는 길을 지금 까먹어가지고 내가 위에서 밑으로 왔나? 육성 위에서 밑으로 왓궁 아, 여기 있는 곳 아, 저기 여기 있잖아 이리 있잖아 어, 제 미니언 그 이름, 하여간 너는다ugh 뭐하지마 스팀팩 왓궁 아니면 오토밍 쓰닝 이리와 내가 죽을거 같애? 내가 죽을거 같냐고 있을끼야 내가 죽을거 같냐고 있을끼야 한 대만 맞으면 죽기 한 대만 맞으면 죽는대요 좋아 아! 아! 죽을뻔! 오 여기 앞에 더 없지 잠깐 나 피가 없는데 한 대만 맞으면 죽는 상황 하지만 난 이런 상황을 즐기기 때문에 저장을 하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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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아니라 인다 점프 아 원거리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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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선 빠른 이거 공중 아닌디 아 저기 근처 있을때는 저기 어딨어 저건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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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탱크가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 중 뭐든 들을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난 넌 넌 너의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 같은데 내가 공유할 부분이 제법 있을거야 로 간다 아 예스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더 알 수 있다면 다른 분들을 모든 기술 정보를 회수했다 이 뭐 네가 진짜 좋아 내가 설계도 받아서 다행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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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아니, 아니 아니 대단한 게 틀린 것 같아, 정말 미끄덕한 것이잖아 저는 이 기술이 어떻게 처벌한 거예요 당연히, 알겠지 수리 75 이 안테나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은 없나? 은신 슈트의 스트레스 잠금 해제술 와 나 진짜 예체능 올려놓으니까 이거 개쩌네 선택의 폭이 너무 널러졌네 이거 작전 짜는 거네 모비우스 죽이려고 과학 85 아 이제 금지된 지역 도문으로 가는데요 제 뇌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스틴팩 하나 하나 없이 갈 수 있을까? 레전드 한번 찍어보자 오비우스 내 자네를 금지된 지역 도문으로 가라 뇌 따오기 뇌 따오기 곡소리는 무슨... 어... 어, 진정해 엑스팔에서 너의, 너는 뭘 한 얘기를 하고 있지? 나의 특기 신경쓰기만 충분히 얘기했어 자, 친구 그게 뭐지? 됐다 어... 이제 가봐야 돼 좋아 아, 잠깐만 내가 말만 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이응 자, 그래서 난 어떤 의도 없고 너 가고 MIT 어쩌고 저쩌고 충분히 오래 얘기했어 좋아 왜 시간 버리냐고? 퀘스트 완료니까 그럼 500 주니까 자, 뇌 따오기 됐고요 이제 금지된 지역 도물으로 와서 다 죽여버릴 겁니다 모비우스 개새끼 똥개 끄.. 여.. 뒤질 준비하고 있어라이 야,엔 지금 강인게 여기서 이동 바로 할 수 있나? 금지된 지옥 도움이 여기인데? 이것은 꽤 터뜨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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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죽이지? 아... 이 놈만 죽이면 된다 이거지 자 일단 표적 드론을 어... 쟤네들을 해서 지금 제가 여기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고요 여기서 다시 보조발전기 보조발전기 보조발전기를 가동시키고 예 좋아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해냈다는게 정말 중요한거야 그리고 반대로 넘어간다 왜냐면 반대로 넘어가야되니까 스팀팩이 있어야 돼 스팀팩 하나씩은 주겠지 스팀팩 더러운 녀석들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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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일단 제가 지금 정신에 팔려있는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저거를 열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스니킹 단 열고 들어가 어딨어 어 레드오의 스팀팩 스팀팩 2개 쓰읍 일단 이 스팀팩을 정말 아껴서 쓰자 이 쓰읍 아 네 이 스팀팩 2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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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들께 싸고 있으니까 여기도 아 리바운드 적어어 자 이제 무기 놓고 그냥 빨리 뛰어가 탄약이 아주 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 핀몬 입력하시오 남는 횟수 보통 오른쪽에 근데 이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말입니다 아홉 개니까 전혀 안 비슷한 걸 찾아야 됩니다 아 이건데요 이것도 안 비슷하다면 이거밖에 없는데 어? 이럴수가 됐고 너잖아 19 다 병신같은 것만 찍고 있네 너밖에 없는데 해당으로 놓였다고? 아 그럼 설마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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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표적 표적 피라미터 대체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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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그렇지 포탑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저 터미널을 이용하는 거야 됐고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잠깐 매우 어려움 하지만 저는 매우 어려움도 정말 평화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2 22 22 22 22 22 오케이 후 하지만 지금 그게 달아있기 때문에 긴급 종료 절차 기록 긴급 종료 이게 시작되나요? 됐어 이건 모비아스 Dr. 모비아스 우린 어떤 기술을 시작할 수 있어요 5 4 4 3 3 2 2 에이투브 브롤테스 원하필은 나아트 터져야되는데? 아, 가석 패야되나? 아니야! 무릎과 시켰어! 닥터 모비우스와 맞서라거든? 저놈하고 이제 맞서야 돼 하지만 전 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놈을 이제 어떻게 죽일까 이거든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저장을 하고 존나 두껍 할 겁니다 아, 잠시만 탈수 탈수, 탈수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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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갓 캠에 있는 갓 컨투, 경기, 터무, 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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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수 칠에 있는 갓 샘에 있는 갓 이건 이미 끝났어 어? 이거 아니야 어? 이거 아니야 끝났어 얘는 끝났어 얘는 이미 망가져가지고 끝났어요 위에 문이 있는데 거기로 가야되요 여기랑 저기랑 이어져 있으니까 저기로 가야지 문이 위에 있나봐 여기군 닥터 모비우스 잠깐 아 겁나네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너무 힘드네 이거 니가 모비우스냐? 님이 모비우스? 닥터 모비우스 닥터 모비우스 안녕!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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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항복해 모비우스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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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내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른걸? 넌 확실히 내가... 예상하던 것과는 다른걸? 넌... 너... 너...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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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의 뇌를 훔쳤지? 뭐여요? 뭐여? 어... 이거 두개 바꿨는데요 갈 시간이야 정말요. 안녕하십니까 약품 물건들과 만들 수 있는데 생존이 굳이 생존 가겠습니다. 제가 생존 찍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체는 캐기 때문에 생존으로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제 뇌를 찾아서 돌아갈 겁니다. 이러면 론섬 로드와 미스터 하우스만 남았어요. 여기서 스팀팩 하나 안 쓰고 네, 찾아갑니다. 니가 나의 뇌?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있지? 아니, 이거 찾으러 물론 너는 나고 나는 너지? 역시 예체는 넌 나처럼 하나의 생체 조직 다시 결합되고 싶지 않아? 내 머리로 돌아온 편이 행복해질 거로 생각하는데 난 안 말할 때 그 prospect은 당연히 NOT look at it from my perspective here I have peace, quiet, and safety in your head I've got poison, radiation, grisly injuries, and do you know how much more you can get done when you're not constantly looking for places to urinate? overrated biological feedback believe me you only feel that way because you've got all that meat I've got all that meat I've got all that meat I've got all that meat 흠... I suppose you're right I don't think that's called certain assumptions to make sure that you're going to sell it I think that you're gonna make sure that you're going to lose quite the conundrum I suppose we resolve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suppose there might be some advantage to that yes 난 지금 뇌가 없어 인마 이 자식아 하하 브레인 너와 함께 황야 여행을 할 생각인가? 뭐야 이건 또 갑자기 그 패스 hitch 때 때문에 무릎을 동생 zurück 헤어 이런 애교는 바로 participants 저희는 도쿄 클라인의 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랩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었지? 진짜? 저는 최근에 저희들에게 훌륭한 판매가 되었지만... 진짜? 제가 그들의 클렛에 들어가면 그들이 래다르 펜스에 따라서 모든 모하베가 그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화술 너는 나의 일부 이 새끼야 인마 빨리 그러니까 내 대가리로 들어와 거래를 지키지 않을 생각하면 지키게 만들어야지 가자 와 예체능케 진짜 대단하네 와 거의 뭐 말로 다 끝냈나네 존네 똑똑하잖아 당신의 뇌가 추가됨 싱크탱크에서 닥터... 선택 싱크 오토닭을 사용하여 당신의 원래 심장을 되찾아라 선택 싱크 오토닭 척추를 되찾아라 이게 있는데요 지금 척추가 저한테는 더 좋은거란 말입니다 그지? 여기 떨어져 죽겠냐? 지금 척추가 나한테 더 좋은건데 지금 심장이 나한테 더 좋은거고 근데 굳이... 예... 굳이 내가 저걸... 가져오... 어... 뇌는? 뇌는 나의 자아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안되지 뇌는 가지고 가야지 걸어가자 걸어가야된다 뛰어갑니다 황무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스팀팩을 다 사서 룬섬 로 들어가서 다 끝장낸 다음에 미스터하우스 를 만나서 그 루트 타고 아이고... 아이고... 그 미친 게임을? 말도 안되는 소리지 설마 그 게임 그 게임 그 게임 보는 사람은 존나 웃길 수 있겠지 아... 아... 이 새... 지가 알아서 처먹었어 혹시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아... 여기 입구가 어딥니까 저긴데 전자여친이라 어쩔 수 없다 자... 좋아 여기서 세이브 일단 하고 싱크탱크로 갈거란 말이야 스팀팩으로 갈거란 말이야 아... 제발 아... 됐다 아... 됐어 아... 이걸 걸어왔어 자... 오토닭으로 가서 너 가 너 꺼져 이 복을 조슈아 그레이머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리콘 헬멧으로 수리를 하고 리콘 아머가 2100 여기서 팔거 다 팔고 돈 벌어서 물건을 사고 싶다 X라이 X2 안테나 유니크고 X2 안테나 유니크고 X2 안테나 유니크고 X2 안테나 유니크 X2 안테나는 긴 내가 좀 살 거 사고 매드엑스 스팸팩 없네요 아 그러면 뭐 팔 게 없습니다 이거 하나 양성자 도끼 소니 2미터는 있어야 되는 거고 양성자 도끼 하나 팔고 좋아 다 털었어 이제 오토닥에서 서비스 기본 진단하고 금괴 많지 않았냐고 금괴를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는 없었다 미용 내장 교체 당신의 가슴 안에 심장을 되돌려 놓는다 자 무심장 퍽 지금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계 로봇이 어제 제가 알리타를 보면서 작거든요 아 근데 개같이 끝나더라 진짜 내장 교체 척추 알리타 재밌는데 재밌는데 딱 재밌을 때 딱 끝났어 딱 재밌을 때 아 승질라 뒤지는 줄 인공 척추를 척추를 인공 심장으로 심장을 대체한다 아무것도 안 지어놓는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니야 예 다 됐습니다 원래 제 심장과 제 척추를 찾았고 거기다가 뭐 어쨌든 다 됐어 아 여기 아니야 자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된다 뇌를 찾았어 이제 너와 난 해결할 게 있어 아무래도 서로 상의할 게 있는 평화적으로 화술 음 모비우스에 내가 들어있어 일단 화술로 어허허허 어허허 어허 화술 아 잘못했어 망할 뻔 과학 100이야 과학에 불가능은 없다 중간자 레이저 원자 뇌파 모든 것이 나야 제어에 있어 너의 정신과 제 발음의 변화가 제 발음의 변화가 모비우스는 모비우스 어떻게 지난번에 얘네들 다 죽였었는데 이번엔 정말 평화적으로 여기에 이 장소에 머물고 나는 간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허락하지 날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걸 허락하지 날 위해서 어... 너와 함께? 내 상자, 내 상자, 내 최선의 크리틱? 나는 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싱크탱크가 당신의 서비스에 이 시각이 아니라 이 시각이 아니라 끝났어요. 싱크탱크를 떠나라 끝났어요. 싱크탱크를 떠나라. 끝나버렸어요. 아주 평화적으로 끝났어요. 진짜 싱크탱크가 큰 싱크탱크가 되어있는 하나의 가장 밝은 성장의 23세기 이승몬의 시각이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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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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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다른 그 항상 큰 싱크탱크 지찍을 그리스마스는 항상 원하는 곳으로 만들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마스는 많은 큰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마스는 아직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마스는 가장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마스는 조금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마스는 더 위험한 것입니다. Dr. Moby has continued his research undisturbed in the Forbidden Zone. 전부 수업을 만들고 싶었죠. 자연스러운 경험과 경험이 많았고, 적극적으로 적은 성공을 했죠. 이런 성공이 너무 불편합니다. 맨탈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경우에 빠지지 못했죠. 결국은, 이 자식의 영광을 방문하고 방문하는 중에서 이미 예상의 기대가 없었을 때 그 분석은 처음에 오랫동안을 했었을 때 그 분석이 그 분석이 없었을 때 그 분석 모듈을 잃은 모듈이 베이스가 생활이 되었고, 스테라이프 오또 도크, 항상 정답하고, 그 분석이 그 분석을 뚫고, 뼈가 깔아져서 계속 흐름과 흐름을 했을 때 오또 도크는 다시 한 번 행복한 마음을 했을 때 그 와중에 와 수통 먹는거 봐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포라우 칠력 한적 있냐고? 없어 하고 싶지 않아 재빡치고 싶지 않아 결국 얘네들은 지네끼리 살게 되었네 네 아 근데 이거 스토리가 좀 이상해 여기는 아 근데 이 세상에 ,, , , ,, ,, ,, ।, ,, ~~, ~~, 미래의 전환을 위해 미래의 전환을 향해 그런데 급정한 상황이 많은가 일을 하는 것은 흔한 아기 때문에 또는 년 동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버댐의 2번의 마지막 장르의 전쟁은 그날의 세계의 비교이 새로운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랜 사라빙의 특징인 것에 구성된 것에 그가 미래의 전환을 전해 미래의 기능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이언스는 악인으로 보기 쉽게 봅니다. 모든 질의 속도는 전체의 소속은 모든 불을 입고 헬멧이 한 번에 사이언스는 미래에 대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행동의 희망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희망 그리고 희망이 대략의 날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겠지만 큰 어깨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이언스는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네? 그래 나랑 마지막에 협력하기로 했었잖아? 아 론섬 로드 드디어 가는구나 큰 렛 퍽 포탈 생성기 오! 1566 자 이제 여기서 나가려면 나 여기서 어떻게 들어왔지? 나 여기서 전송돼서 오지 않았나? 나 어디서 왔지? 어디로 나가지? 어 포탈 아 전송기 전송기 나 전송기랑 게 있나? 보자로 일단 포탈 생성기 여깄다 포탈 생성기 아 다시 아이 실내에서는 안된다네 좋아 왔다 아 나 언제든지 이제 오토닥을 쓸 수 있어 자 드디어 더 강해진 상황에서 제가 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팀팩을 사서 정비를 한 다음 아 그리고 돈도 지금 많아가지고 어 이거 다 팔아가지고 탄 존나게 사고 필요없는거 이제 필요한거 디스머신이 필요가 있을까? 내 생각엔 디스머신은 더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이건 팔고 올 아메리칸을 아니 분야한테 주자 소닉 리미터 들어가고 안테나 들어가고 레이저 보조식 아 뭘 놓지 스트레스 넣고 리코나머 팔고 의료가방 총 한 7개 갖고 오고 5.56mm 어디지 아 5.56mm 없네 디스머신 파 디스머신도 넣어버리잖아 디스머신 이제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 디스머신 넣고 올 아메리카는 쟤한테 주고 그럼 되지 308탄 다 팔아버리고 그 의사한테 스팀팩 싸그리 다 사고 슈퍼 스팀팩 싸그리 다 사고 분야한테 주면 돼 분야 아니 때가 됐다 자 분야 가방 열어 너 12.7mm 많구나 아 폭동 진압 헬멧에 뭐 다 있네 어 생존 전문가 총도 있고 너 올 아메리칸 가져 나 이제 보자르만 있으면 아 생존 전문가 총을 내가 가져올게 생존 전문가 총을 내가 가지고 12.7mm를 내가 가져 4570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너 또 필요한 거 뭐 있냐 5.56mm 탄이 너무 필요하지 자 두 발 됐어 됐어 두 발이면 되지 당분간 널 쓸 일은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부자가 돼서 온다 고수기 다행히 자 출근했어 퇴근 출근했어 나는 5.56mm 탄이 필요하오 5,100원이나 있네 자 이거 가져 그러나 그러나 2만 천원이다 여기서 니가 스팀팩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아 없어요 스팀팩이 4,500원 4,500원 그리고 론섬 로드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전설의 데스클로가 아마 론섬 로드에 있지 않습니까 님들 내 기억에는 전설의 파리와 전설의 파리가 거기 있었나 전설의 데스클로가 아마 론섬 로드에 있을 겁니다 어흥이라고 그놈과 맛따이를 한번 하고 싶은게 어 이응 에 에 요 야 후원 고맙다 우리 가게 스콘 맛있지 예 홍제님이 한 땀 한 땀 반죽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만든 생크림 스콘인데요 저희 조금 있으면 크로와상이랑 티라미슈도 할 건데 그리고 핫도그도요 어 까리아나 9개월 구독 고맙다 음 50 5.56mm 탄이 좀 많아야 될 거야 3500캡? 5.56mm 아 스팀팩 스텔스 보이 한 두어개 아 다 내놔 슈퍼 스팀팩 다 내놓고 그 다음에 12.7개지 탐 와 1300발 아 졌떄 벌었어요 5.56mm 탐 만 없고 12.7탐 만 있어요 아 망했는데요 12.7탐 만 1300발이 넘게 있어 308 구경 탄을 다 넣고 다 넣고 아 큰일 났는데 퍼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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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은아 너 왜 따라왔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제 헤어질 시간 자 노바 12.7만 프리사이드에 유니크 권총 작은 악마가 있다고? 그 작은 악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은 악마 쩔어? 프리사이드가 어디있는지 찾아라 자 지금 네 프리사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프리사이드 상점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아 일단 12.7밀타는 많이 살 수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맥앤 러닝 그 아 라이프 야 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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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잘했어 너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하실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아주 특별한 총이 필요해 뭐야 스팀팩 추가됨 여기 있구만 이 총이 무슨 총을 팔고 있는지 보여줘 작은 악마라는 총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군 리틀 데빌 바로 이 총인데 15,988에 12.7mm 탄 카타나는 필요 없고요 사겠습니다 샀습니다 샀고요 여기서 리틀 데빌 리코나머를 하나 팔고요 357매그넘탄을 좀 팔자 357 수제탄도 팔아 이 새끼 돈 존나게 많네 권총 팔고 13,000이지 좋아 됐어 아 잠깐 너 혹시 탄도 12.7mm 있나 12 탄 있네 이 새끼가 내놔 할포도 내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럼 이만 아 5.56mm 탄 아 깜짝이야 5.56mm 탄 제발 5.56mm 제발 BB탄 5mm 탄 아 5.56mm가 없어요 아 아 싹 싹 털었나봐 야 너 스팀팩 있어 어떤 물건 갖고 있지 스팀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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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새끼는 진짜 허접하네 야 너 혹시 특별한 물건 없네 근데 재료 모으는게 너무 짜증나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의료소 가서 스팀팩 쓰러 오겠습니다 금고에 금게 알고 있어 근데 굳이 필요가 있을까 치료는 필요 없고 팔고 있는거 팀팩 슈퍼스팀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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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수술 아 제게 아 됐구요 자 이제 여기서 굿스프링스로 가서 아 이거 준비하는거 좀 오래 걸리네 론섬 로드다 보니까 어 9217라 너 요즘 아프리카에서 보냐 나도 나도 요즘 아프리카봐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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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 편법은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아 리들 데빌을 쓰구요 보자르를 여기다가 씁니다 아 위험할때를 생각해서 포탈 를 여기다가 그 생존을 였다가 넣습니다 자 바로 이총이 그 유명한 데빌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쏴 보겠습니다 5.56미리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5.56미리가 없어요 아 후보때문이 어딘지 몰라 난 기억을 잃었어 응 응 의약품이 필요하다 자 스팸팩 두 개 이 정도는 뭐 총 다 친 것 같구요 아 10.7미리 천명 이게 지금 천몇백백까지는 필요 없을걸 볼드 시티 에서 화살표 따라가면 된다고 자 볼드 시티에서 화살표 따라가 볼드 시티가 어딘지 모릅니다 볼드 11 후보때문을 찾고 싶어요 후보때문을 찾아서 거기서 5.56미리를 악마의 모가지 3시 방향 나왔습니다 잠깐만 12시지 1시 2시 3시 후보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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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땜 근처 아니야 어 후보때문을 가서 5.56미리탄을 싹 쓰러온다 5.56미리탄을 싹 쓰러온다 감사합니다.